부자 청년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라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라 하시면서 십계명을 열거하십니다 이에 청년이 이렇게 답합니다 다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의 흐름이요 뭔가 좀 어색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부자 청년은 일평생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며 살아온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물을 거 없이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도 부어주셨을 겁니다 그쵸?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이 청년과 함께 동행하셨을 거고 또 어느 정도 믿음의 확신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청년이 무엇이 의심스러워서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것만큼 대단한 일은 없습니다 선한 일은 없어요 이보다 선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어색하고 이상한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죠 왜 완성하러 오셨죠?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100% 순종하여 그것으로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하셔야만 했고 우리 대신 죄인의 형벌을 하나님께 모두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청년의 질문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이렇게 답해야 문맥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의 선한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너가 그토록 찾는 선한 일은 오직 나를 믿는 거야 나를 통해서만 너가 원하는 구원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답변해야 문맥상 흐름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말씀 붙들고 순종하라 하시면서 그 말씀이 식개멸이라는 것을 열거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답변이 아니라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이 말씀이 마치 이 청년에게는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 구원의 핵심 말씀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어느 구절도 대충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완벽하게 쓰여진 진리의 책이에요 오늘 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억지스럽고 이상하리만큼 보여진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있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왔던 이 청년은 지금 무언가에 목말라 있어요 예수님을 본 순간 무언가 더 중요한 게 있겠구나라는 것을 직감했다는 거죠 이 청년이 어떠한 배경으로 부자가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온 그에게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을 거라는 거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우와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자에게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을 부어주신다고 말이죠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온 이 청년에게는 형통의 복이 따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 중에 물질의 축복 또한 포함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점검해 봅시다 십겨명의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는 신은 타 종교의 신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만약 그것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 가지의 기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먼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요 이것이 먼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그 외의 말씀들을 순종하고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변질된 신앙이자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등장한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니까 통일교 문선명의가 설쳐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니까 우린 늘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서로 다투고 네 편 내 편 갈라서게 되고 늘 사람의 목소리로 시끄러운 교회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청년에게 다섯 번째 개명부터 열 번째 개명을 말씀하십니다 청년은 다 지키고 순종했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회심의 결정타를 날립니다 네가 말씀을 순종하여 받게 된 재물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십 개명을 그토록 잘 순종하며 지켜왔던 청년 이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를 잘 모셨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 누굴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았대요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이 재물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이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뿔리기 위해 하나님은 그저 복을 가져다주는 수단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긴 하였으나 그 복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다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세요? 이 청년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내용, 이런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에게도 들었고요 전도사님들에게도 들었고 주일학교 교사들 그리고 주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봉사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좋은 곳에 취직도 시켜주시고 또 결혼도 잘하게 해주시고 하여튼 요셉이 누렸던 형통의 복이 따를 거야 정말 세뇌가 될 정도로 들었기에 저는 그래서 중학교 때 중등부 회장 고등학생 때는 고성부 회장 대학생 때는 청년 회장 그리고 군대 제대 후에는 또 회장 청소년부 유초등부 교사 성가대 테너 베이스 담당 찬양단 리더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와서 단위 목사님 자동차를 세차해드렸고 다음날 주일인이 교회 정속까지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저의 이미지는 나름 좋았던 것 같아요 단위 목사님은 저를 세미교역자라고 불렀습니다 세미교역자 교역자처럼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제가 섬겼던 이 교회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가 터졌습니다 돈이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여러 사건과 다툼으로 결국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달 뒤 근처의 장로님께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 개척 멤버로 모인 사람 중에 개척 멤버로 모인 사람 중에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학장님이 계셨던 거예요 장로님은 그 학장님에게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나 봅니다 교회에서 이미지가 나름 좋았던 터라 저에 대해 좋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의 학장님이었어요 대학생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대학장님과 연락할 일이 얼마나 될까요? 뭐 이런 경험은지 않겠죠 학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업 끝나면 학장실 한번 들르세요 수업이 끝나고 찾아갔습니다 학장님은 저에게 그간 대학생활이 어떠했냐 애로사항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다가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네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한다는 것을 장로님을 통해 들었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청년이 현지에 두 명 등록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당과 청년부를 맡아주면 안 되겠나?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섬겨주는 셈 치고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내가 자네 졸업할 때까지 성적과 장학금까지 책임져 주겠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삼성의 지인들을 꽤 알고 있는데 졸업함과 동시에 삼성으로 취직까지 보장해 주겠네 오랫동안 그 교회를 섬겨왔던 터라 나의 부탁에 당황스러울 수 있겠지만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고민해보고 답변 주길 바라네 이렇게 만남을 끝내고 저는 곧장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섬기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한 30분쯤 기도했을까요?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저희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잘 산 편이 아니었어요 저희 꿈은요?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평신도로서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정말 돈 잘 버는 장로님 그런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할 정도로 들어왔던 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면 형통의 복이 있을 거야 지금 이 기회가 지금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건가? 이것이 내가 그토록 바려왔던 형통의 복인가? 그런데요 마음 한켠에서는 마음이 찢어지고 통곡하면서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만큼 내 마음에서는요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교회 그리고 맡은 양떼들 내 개인적인 성공을 얻고자 교회를 버리고 양떼들을 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 걸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일까? 또 마음 한편에서는 환성아 네가 지금껏 교회를 위해 헌신해온 열매가 코앞에 왔잖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찾아온 거야 잡아 무엇을 고민해 어차피 똑같은 교회잖아 절로 가라는 것도 아니잖아 개종하라는 거 아니잖아 너 성공하고 싶었잖아 부자 되고 싶었잖아 이 두 마음이 부딪혀 싸우게 되니까요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두 시간 정도를 싫어하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학자님께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저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학장님 부족한 저를 좋게 봐주신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학자님이 부탁하신 것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다니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흥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곧바로 문자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할 줄 알았는데 보기보다 어리석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니 잘 생각해 보고 생각이 바뀌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저는요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저는 저의 선택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충성했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나의 성공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었구나 충성함으로 성공을 손에 주게 되었다면 주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성공이 자리 잡았겠구나 그렇게 되면 나에게 있어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이겠구나 성공이라는 가짜 신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겠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사건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백세의 귀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미 임신할 수 없는 아내 나이든 아브라함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비난했을 거예요 백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데 떠벌렸을 때 사람들은 코박이 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아들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의심을 이겨내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드디어 아들을 얻게 돼요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얻게 되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만을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왜? 백세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임신할 수 없는 아내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기적의 아들이에요 기적의 아들 그 어떤 아버지보다 그 어떤 어머니보다 아들 이삭에 대한 사랑과 집착이 남달랐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삭이 점점 차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닙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다시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애초에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순량을 미리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번제로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무엇을 참으로 죽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썩어빠진 우상이에요 썩어빠진 우상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삭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틀린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 우선순위를 바로잡기 위해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질문 청년아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쳐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 계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청년은 이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청년의 마음을 이미 꿰뚫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재물이 있었다는 것을요 예수님은 청년에게 구원 얻을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셨다는 거예요 넌 말씀을 순종하여 복을 얻었으나 그저 말씀은 복을 주는 수산안에 불과하고 너가 섬기는 것은 재물이었구나 네가 믿고 따르는 가짜신 그 재물을 내려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으라 재물이 아닌 나를 따르라 이것이 너가 해야 할 선한 일이요 너가 그토록 찾는 영생의 길이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진 않았지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라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부자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돈을 모시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돈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모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일터에서 충성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교회에서 충성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가정에서 헌신하며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평탄할 땐 몰라요 일상에서 평탄할 때는 모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라 번제로 들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믿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내 안에 예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이 드러난다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회사에서 막대한 불이익이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우리는 인생에서 반드시 이러한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야 비로소 이때야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가져다 주는 수단에 불과했는가 아니면 복을 다 빼앗기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믿음이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또는 이루어야 할 것들이 물거품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비록 무허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전부여 하나님만을 위해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내려놓음 찬양하실 텐데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익들을 쫓으며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주님 이 은혜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찬양하신 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